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를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 잡으러 다니면 되는거야? 어 근데 얘가 너무 쎄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름이 뜨잖아 나 인비지빌리 찍 올리면 얘가 알기는 안 뜯잖아 이름이 안 뜯다고? 아빠를 일반 몸도 따라해 무기는? 무기는? 무기? 무기? 여보세요 여보세요 근데 너만 있으면 아빠가 바로 아니까 나를 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뭔지인게 만약에 내가 똑같은 사이네를 소환해야 하잖아 그래야지 그중에 하는거잖아 그러면은 봐봐 얘가 나한테 붙어 왜? 왜냐면 모든 이 종류의 몸를 나한테 DP하게 했으니까 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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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딴 데 대표를 각각 X-1000, Z-1000 갔다올게 그 정도 시간 주면 돼? 응 확실해? 응 좀... 왜? 아이디어가 안 떨려? 어... 오 생각났어 너한테 시간 5분? 10분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 어? 응 아빠 돌아오는 사이에 아빠 일단 X-1000, X-1000 좌표 너한테 보여주고 다시 거기서 출발할 거거든? 응 그때동안 네가 해놔야 되는 거야 응 아빠 너... 너는 근데 아빠가 너 찾아내서 때려도 네가 가만히만 있으면 아빠가 넌지 모르는데 그치? 내가 양심 있게 할게 아니 네가 아빠를 더 속이려면 가만히 있으면 아빠는 내가 때리는 게 넌지, 일반 몫인지 모르는 거야 응 그렇지만 아빠는 알 수 있지 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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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르시... 아닌가... 뭐지... 몰라... 아무튼... 철굴렘을 하면... 철굴렘은... 이런 다른 몫들도... 손을 해야죠 됐어 어, 얘 좋아 얘 말고 딴 일도 해야지 음... 음... 몇 마리 할까 10마리 중에 10분의 1분이면 되겠는가? 그럼 아빠가 그만 잡지 아빠가 몬스터들도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응 거기 운동장 만들어 놓은 거네 와도 될 것 같지 진짜? 뺏겨서 봐? 가자마자 아빠는 찾아내서 때릴 거야 응 근데 마녀가 나 공격하는 듯 뭐? 응 마녀가 너를 공격한다고? 아빠가 부르냐? 그건 아니지? 마녀가 아빠도 공격해 잠깐만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마녀가 나를 때렸어 네가 마녀도 잡았어? 응 마녀를 잡으면 벗어 아이고 네가 잡아 마녀를 마녀를 적대적인 물을 빼면 되지 않을까? 아빠가 가고 있다 응 아빠가 저녁 때 엄마가 불고기 먹을 거냐 부대찌개 먹을 거냐 부대찌개 부대찌개 아 불고기 할까? 마이 왜? 왜냐면 물고기 하면 내일 아침이야 엄마는 삼각김밥 그냥 마음대로 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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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모인다 af 동물들이 많이 해놓는거야? 동물들이 아마 아빠 금방 잡지 아빠 이거 뭐지? 네도라이트가 없는데 네도라이트 아빠가 하면 네페라이트라고 보는데? 뭐가 맞는거야? 아 그 배드랑 아빠를 그냥 TP 시켜줄게 아빠를 그냥 TP 시켜줄게 아니야 싫어 아빠가 접근할거야 너도 하실거야 할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 미쳤어? 왜? 트라이는 몇개 있는데? 아 트라이 횟수가 제한이야?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근데 너무 쉽지 이름 지워서 넣어? 어..잠깐만 아빠한테는 안뜨게 안뜨게라 슬슬 보려고래 슬슬 보려고래 슬슬 보려고래 보냈어 슬슬 보려고래 뭔가 웃긴걸 봤는데 나 이거 한방에 더 죽는데? 활이니까 왜이렇게 약해? 이거 옛날에 활 시 당기면 화면에 줌 당겨지지 않습니까? 야 조금만 말 있는데 조금만 말 잡으면 아빠 나쁜음인거야? 응 그렇다고 조금만 말 빼고 조금만 말 엄마를 잡아도 나쁜음이잖아 응 어쩌라는거야 아빠 서바이벌로 해도 돼? 왜? 어차피 적대적인 뭐가 없잖아 오케이 적대적인 뭐 있으면 적대적인 뭐 너 따라다니지 아니 나는 크리에이티브지 이 중에 너 있는거야? 말 중에? 어 아니 말은 아닐 수 말이 아닐 수도 있지 여기 있는데 얘 얘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게 너겠지 그게 나야 아니네 공기네 나 아니야 꽝이네 날 보고 고개를 돌렸어 이 놈이 날 보고 고개를 돌렸어 이 놈이 어 미안해 미안해 여기 엄마 잡았던 애기가 쳐다보고 있어 미안해 너무 웃기다 달아나는 애는 뭐야 병아리야 뭐야 토끼다 토끼인가 보다 토끼 딱 보면 토끼네 도망가는 거 보니까 이겼다 아닌데 아닌데 아니야 나도 서바이벌 할까? 토끼가 아니란 말이야 왜 도망가지 토끼는? 애기 토끼는 아니 그냥 토끼 서바이벌일 때 도망가? 응 나도 서바이벌 할게 야 다친다 나 너야? 너야? 아니야 아니야 야구 어어 안 돼 설마 돼지가 살신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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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치려했는데 그래? 잘 가줘 안돼 쌤아 돼지한테 맞아 죽겠어 안돼 커맨드 블락이 너무 멀어졌어 그럼 변신 풀렸어? 다시 변신했어? 뭐여 얘 런 돼지 VS 사람 화장실이 어디서 있어 돼지한테 죽었어 와봐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안 돼지 난 죽여라 너 죽으면 이거 없어지지 않아? 내가 죽이고 있어 이거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에 딱까지 남학jd 교수님 시청해주신 분들도 ingredients 해당